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초유의 검사 6탄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의 본질입니다. 사건은 7월 29일 날 오전 11시 무렵에 용인에 소재한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이승윤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올해 52세입니다. 형사일부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51세 부장검사가 한동훈 47세 검사장에게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 완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측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인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정 부장은 전신 근육통 및 해랍급 상승으로 서울 성모병원 언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폭행의 가해자는 정진웅이고 피해자는 한동훈입니다. 폭행의 가해자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행사 일부의 부장검사이고 피해자는 법무연수원의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보로는 이렇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여러 명의 정인들이 있어서 최소 6명 이상입니다. 정진웅 청사 일부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수사팀 소속인 장태영 검사 수사관 2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1명입니다. 법무연수원 소속 사무관이 한 명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의 비서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위해도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또 당시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금의 감찰이 정확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은 일어나게 된 원인 분석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휘두른 원인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적절히 조합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추측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한대로 사건이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극도로 예민하고 초조한 심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입니다. 사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친녀 일부 정친들과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실체가 아예 없는 사건입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잡아 넣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여의치 않게 되어버렸고 어쩌면 지금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사 실무팀장으로서는 그동안 수사 관행을 미뤄볼 때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강요미수체나 공모죄 등으로 엮어서 집어넣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6분짜리 녹음파일이 세상에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수사팀은 수세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파일만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어떻게든지 강요미수체나 공모죄 같은 것을 갖고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정도면 구치소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 사회가 진실이 살아있습니다. 7월 24일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행사일부 부장검사의 심적 상태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고 분노한 상태였는지를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 방아쇠를 당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져온 불편한 사적 감정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열등감이나 피의식에 비슷한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감정은 학창시절 이래로 오랫동안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서로를 잘 아는 인간관계에서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심적 상태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잡미묘한 그런 심적인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찰 내 항맥 가운데 최근에 주목받는 전남 순천고 출신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보다도 나이는 5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2년 늦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보다도 2년 빨리 합격을 한 겁니다. 검찰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입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성진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검사 시절 초년부터 치열한 경주에 도입하게 됩니다. 늘 한동훈 검사장이 조직 내 성진에서 앞서가는 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늘 뒤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심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복잡 미묘한 심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마음 상태를 숨기고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분출되거나 폭발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회식자리처럼 긴장이 풀리는 그런 장소에서 나이가 좀 더 많지만 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나 열등감 등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폭발이 대부분 남자들 사이에서는 주먹으로 나오게 됩니다. 회식하는 장소에 약간 외진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상대방을 과격하는 겁니다. 물론 사적인 감정은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직장 경험과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입장에 서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추론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일은 정진웅 부장의 출세는 치극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는 일 때문에 저 친구 때문이라는 그런 분노감이 쌓여 있었던 점도 이 사건을 촉발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일의 전부를 걸고 뛰는 사람들은 자주 나는 옳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미꾸라이처럼 자꾸 요리조리 잘 피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다. 이런 식의 남 탓하기 남에게 책임 돌리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무리한 수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정진웅 부장검사에게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자기는 순한 일을 하고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아주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 나쁜 일을 하는 저 친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가까운 믿음이 시간이 가며 점점점점 더 확정 편향의 모습을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노와 같은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제 독직폭행 혐의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혐의로 고소되어서 수울고금의 감찰대상이 될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좀처럼 얻기 힘든 전국적 명성을 단 시간 내 얻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기밀병 구하기 작전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를 무죄의 방면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를 영전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에 갖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신들의 집단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딜을 보장해 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도 우리 편인가 아닌가로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는가 아닌가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곤혹 쓰는 상황 수세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표를 주거나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관여하더라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잠시 동안 소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겠지만 앞니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집권 세력이 정 부장을 보호해 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